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탑화의 심층 분석. 너무 끌었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윤석열이가 중대선거구제를 띄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중대선거구제를 받으면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받으면 어시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가면죠? 왜요?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면 돼요. 그렇죠? 이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의원 내각제라는 거는 자기의 미래의 담보예요.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대통령제니까 전 정권을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를 하면 한마디로 다음 정권을 조지기가 수월치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했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중대선거구제를 띄운 것은 민주당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한마디로 중대선거구제는요. 여러분들 사실 대통령제랑 중대선거구제는 안 맞아요. 중대선거구제를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는 나라는 의원 내각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제 이게 언발란스예요. 의원 숫자는 졸라 많은데 대통령제를 한다는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전통적인 의원 내각제의 찬양 논제가 김진표죠. 윤석열이가 중대선거구제를 띄우자마자 김진표가 3월 안에 하겠다. 여야가 모여라. 왜 받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띄우고 정계 개편을 하면 되면 그럼 민주당에게 뭐를 주겠죠? 뭐죠? 장관 자리를 몇 자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친이 통합에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입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나오는 소리예요. 윤석열이가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에서 받으면 지금 윤석열은 사면을 통해서 친박과 친이를 통합을 시켰어요. 왜? 지가 친박, 친이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가 둘 다 사면을 해줬거든요. 박근혜의 문꼬리 3인방 다 사면했죠. 우병우 사면을 해줬죠. 그다음에 최경환, 친박 다 사면을 해줬죠. 거기에 쥐새끼 사면을 해줬죠. 다 해줬거든요. 원세훈이 사면을 해줬죠. 이미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은 다 통합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띄우면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에 달성 물 경우에는 바로 정계개편으로 이어지고 권력구조의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가 되죠. 그럼 민주당이 앉아서 그만 있겠냐. 그럼 민주당에게 앞으로 윤석열이 이제 집권 1년차가 되는 순간 개각을 통해서 민주당에게 개각 야당 출신, 즉 민주당 출신의 전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장관 몇 자리 주면서 사실 통합 행보를 낳을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윤석열의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심층무석이에요. 윤석열이가 중대선거구제를 띄우면 윤석열이가 이걸 될 줄 알고 띄웠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중대선거구제 이번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지금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면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그래갖고 중대선거구제의 방법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해갖고 여러 명의 어떤 양당 기득권의 구조를 타파하자. 이게 명분인데 여러분들 중대선거구제의 단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갖고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해줄게요. 2022년 우리가 지방선거했죠. 2022년 지방선거했죠. 할 때 여러분들 뭐가 이상했죠. 뭐가 이상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가가 있고 나가 있었죠. 국민의힘도 가가 있고 나가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가가 있고 1-나가 있었죠. 그게 일부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해본 거예요. 그게 중대선거구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독수후보를 내갖고 둘 다 먹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오히려 두 명이 두 명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1-가 1-나 를 내보내고 국민의힘이 1-가 1-나 를 내보내갖고 오히려 양당 기득권이 더 견고화되는 걸 봤어요.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선거에서 해봤더니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는 그 많은 지역구제에서 4석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를 손을 보지 않고 지금같이 해갖고 무조건 두 명이 당선된다고 하면요.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두 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해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정한 선거법의 개정은요.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하면요. 유불리를 따져서 절대 안 돼요. 뭐를 방지해야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당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려면요. 중복 출마를 막아야 돼요. 한당에서는 중복선거를 중대선거구정에서 한당에 한 명만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차라리 저는 지금 선거 제도에서 석패율 제도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석패율 제도가 뭐냐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 막 100표 차로 전국의 선거 중에 아주 근소한 차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석패율 제도예요. 오히려 그랬어요. 너무 100표 차 200표 차 이렇게 탈락한 사람을 되게 아까운 사람이야. 근데 듣도 못도 못한 비례대표 줄 바에는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비례대표로 줘서 구제하는 방법이 석패율 제도예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 지금은요. 이런 선거법이 어제도 잠깐 내가 분석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불리해요. 민주당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아마 MZ세대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낫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주호영이나 윤석열이나 중대선거 구제를 들고 나오고 떠드는 거는요. 수도권에서 자기네들 한 명은 당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지역에서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의석수로 압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영남은 영남에서 진해가 두 명씩 다 당선시킬 수 있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두 명씩 다 당선되더라도 어때요? 영남에 지역구가 훨씬 많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영남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호남보다 두 명씩 당선되더라도 영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호남에 어부지류를 2등하면서 의석 얻고 영남에 두석씩 다 받고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왜 여야가 받지도 못하는 그렇죠? 여야가 받지도 못하는 이걸 던졌냐 민주당 분열을 노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선거법 개정 즉 중대선거 규제를 던지는 순간 민주당 안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선거법 개정에 중대선거 양당 기득권 제도를 탑하자고 예전에 발의했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던지는 순간 민주당에서는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 소리가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꼼수예요. 결국은 못 받아요. 민주당은 결국은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 안에서는 양당 기득권 제도를 타파하고 여러 가지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찬성할 게 있죠. 민주당 분열을 노린 거예요. 이거는 실제 윤석열은 이 중대선거 구제에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윤석열은 중대선거 구제에 관심도 없어요. 던져서 민주당 안에서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 이후로 중대선거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중대선거 구제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려면 먼저 이걸 하세요. 선거법 개정안은 어떤 걸 필수로 하냐. 위성 정당 방지만 하고 이번 선거는 치르세요. 민주당이. 그래야지 살아요.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갖고 절대 이번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끔 해야만 지난 대선 대선같이 지난 총선같이 열린민주당이라는 위성 정당 비슷하면 정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 세력들을 막을 수 있어요.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벌써 민주당에서는 찬성하는 응원 반대하는 응원 이렇게 나눠 져버려요. 이게 바로 민주당 갈라치기 에요. 내 말 들어라. 이거를 받는 순간 논쟁만 끊임없이 되고 결국 결론 안 나. 결국 결론 안 나. 이거 4월 10일이 데드라인이야.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절대 결론 안 나. 결론 안 나면 어떻게 되냐. 뭐든지 개헌. 선거법 개정은 블랙홀 이래요. 블랙홀. 중대선거구제 하면 바로 이어지는 게 권력구조 개편이에요. 그러면 의원내각제가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사라져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이나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이 던지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상식이야. 내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조중동이 좋다고 하는 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현 직권 국민의힘이 뭐든지 하자고 하는 건 반대하면 옳은 길이에요. 자네들은 절대 자기네에 불리한 거 안 해요. 이게 진리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중대 선거구제 논의 조치하지 마세요. 김건희 김건희 특검으로 가라. 김건희 특검을 가리기 가장 좋은 게 선거법의 회월이에요. 민주당이 점점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조짐이 보이니까 선거구제 개편안을 던져버려 민주당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싶었으면 다음 총선에 논의하자가 돼야 돼요.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오른길이다. 양당 독식구조 깨라 그러면 지금 선거법 만들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여야가 머리 맞다고 지금 만들자. 단 다음 총선부터 적응하자 라고 하세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 그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수정 보완해서 양당의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하자는 거는 동의한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만들자. 그러나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로 가야 돼요. 그럼 민주당이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럼 명분이 있어요. 지금 논의하되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 적용하자. 그러면 여야가 할 것 없이 동의하면서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시간도 많은 거고. 논의하되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블랙홀로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중대선거구제 2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번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고 싸우잖아. 그런데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돼요. 김건희 특검은 총선의 승리의 지름길이에요.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2월 10일 날 권호수나 나머지 주가조작 세력들의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더욱더 특검의 명분이 있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주장하면 사람들에게도 호응이 있는 거고 저렇게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개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얼마나 좋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김건희 사법처리가 가시화되면 민주당을 앉아서 총선의 승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바꿔야 되니 만 년에 결국은 민주당이 합의해 주는 순간 바로 의원 내각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요. 안 된다. 윤석열이 왜 던졌겠냐. 민주당 분열을 노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분열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뭔지도 몰라. 윤석열이가 뭘 알아. 이거 누가 던진 거야. 김한길이야. 김한길이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 하면서 밖에서 이삭죽기 하려고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윤석열은 저 죄송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뭡니까? 아리백이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 김한길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민주당 분열이야. 일반 사람들 관심도 없고. 설계자 김한길이지. 나는 그렇게 봐요. 설계 김한길 그래갖고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사람들 모여라. 좋잖아.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세를 안 하니까 우리라도 밖에서 만들자. 사람 목이 딱 좋잖아. 김한길이야. 윤석열은 중대선거구제 그런 거 몰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민주당은 이왕 민주당에서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중대선거구제 국민의힘과 맞서서 그리고 김진표 의장 그래 논의하자. 선거법 개정하자. 만들어. 그 대신 적용시간을 23대 총선으로 못 박아. 그럼 민주당이 분열이 안 돼.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자고 하는 순간 민주당 개싸움 나누고 윤석열이가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가리고 블랙홀로 빠뜨리고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당연히 분열이 되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띄운 중대선거구제의 함정 진짜 노리면서는 민주당의 분열이다. 민주당이 덥석 받는 순간 민주당은 분열이 되고 결국은 민주당이 받는 순간 몇 명 개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입각시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다? 마치 민주주의원과 통합정부인 척하면서 바로 권력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결국은 대통령제가 사라지면 윤석열은 의원 내각제가 되는 순간 자기가 정권을 뺏기더라도 보험처리가 된다. 그쵸? 의원 내각자에서는 전 정권에 대해서 사정이니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당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노리는 건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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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